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혼조 마감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오늘 거래소 코스닥 모두 좀 빠집니다. 이번 주면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은 좋은 종목대로 고점, 금방에서도 매물이 좀 나오게 될 것이고 실적이 좀 부진한 종목들은 매물이 이미 나와서 악재를 털고 반등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장을 보면서 장이 뭔가 주도주의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좀 더 확실해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특히 소비 중에서 화장품, 피부 미용, 그리고 음식료 이런 종목들이 미국 시장 개척을, 유럽 시장 개척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트렌드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특히 유럽이 금리 인하를 개시를 했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중금리로 내려가는 그런 시절 그럼 그 중금리로 내려가는 금리 인하 초기 단계에는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소비주와 금융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상승을 계속해왔던 소위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을 중심으로 한 초대형 거대 블루칩들의 상승이 주춤하고 소비주나 금융주들의 상승이 나오는데 미국 시장의 금융주 대장주는 역시 골드만삭스, 한국 시장의 대장주는 KB금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KB금융 또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억에는 은행주가 신고가를 기록한 게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1994년, 5년, 6년 이때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무려 30년 만에 금융주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꼭 관심을 두시기 바라고 어쨌든 금융주가 좋았던 장세에서 제 경험적으로는 우리 장이 나빴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건강하냐 안 하냐를 보여주는 지표 자체는 당연히 은행주들이 잘 가느냐 안 가느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 PF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고가 형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단단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특히 금융주들은 금리가 최고 금리, 그야말로 고금리 상황에서 중금리로 내려오는 금리나 초기 단계의 수익성들이 늘어나고 주가가 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30년 만에 최고 금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금융주들의 이익 개선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될 것이고 미국도 그런 모습이라서 금리가 천천히 내려온 단계는 은행주들이라든지 소매금융 종목들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편입을 시켰고요. 준비된 종목들, 제 포트에 있는 종목도 잠깐 보면서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와시게임은 여전히 오늘 흔들리지 않고 바닷건에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라서 아무튼 2차 목표치까지 더치를 했지만 최고 수익률을 향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시스메카는 가다가 조금 쉬었는데 바닷거리니까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오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TNL, TNL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NL이 우주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우주돌파 라인이에요. 넘어서고 있는데 이것만 보지 마시고 캔들을 보면 야, 이 꼴이 달렸는데 어정쩡하지 않나 싶지만 이쪽에 보시면 여기 빨간 선 있죠? 여기가 돌파되면 본격적인 우주돌파인데 후행스펜이 돌파를 해서 정거점 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갈 것이다. 여기가 2차 목표치인데요. 아마 이번 달에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종목 한번 보면 KB금융, 제가 말씀으로는 신국가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융주, 제가 은행주가 이렇게 우주돌파 잘 못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주돌파가 되고 직전 고점이 돌파됐는데 이 종목은 월봉을 이렇게 보시면 신국가입니다. 이 회사는 2008년도 정도에 등록이 돼서 상장이 됐는데요. 여기 신국가 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봉인데요. 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조금 불안정하지 않냐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KB금융이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KB금융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냥 국민은행이었던 데하고 또 주택은행이 있죠. 이걸 합쳐서 상장을 했는데 주택 경기하고 상당히 관련을 많이 맺고 있는 것이 KB금융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사상 신국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한국의 금융 시스템, 주택 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결국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도 과거에 보면 주택 경기가 나름대로 경고했을 때 소비나 이런 부분들의 심리도 살아나면서 좋았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주들의 신국가는 앞으로 소비주들이 지금 화장품이나 또는 음식료나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 추세가 앞으로도 좀 더 계속되고 금리 하락 추세와 함께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추세적 상승에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종목과 관련되어 있는 금융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은 6만 3천 5백 원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 이름은 바로 똑같습니다. 신국가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차트 잠깐 보면 월봉상으로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신국가가 나 있습니다. 신국가가 나 있죠. 월봉상으로 돌파가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 은행은 3개가 있죠. 하나금융, 물론 KB금융, 하나금융 그다음에 신한지주가 있는데 이 신한지주는 아직 고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신한지주도 곧 고가 돌파가 이러면서 제가 거의 30년 만에 은행주가 주도주가 되어서 시장을 지지해서 끌고 가는 그런 장세를 보고 있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 총선에서 화두가 민생 문제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심판 의견이 대두되면서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의 정책에 대해 불만스러운 그런 결과가 결국 총선의 어떤 변화로 나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도 글로벌 금리의 하향 안정화로 가면서 금리 하락 추세에 맞물려서 우리 금융주들이 상승하는 걸로 봐서 그 뒤를 따라서 소비자들도 회복되고 내수도 회복되는 그런 단계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종목 하나금융지주를 편입했고요 하나금융지주에 지금 주가가 좀 올라있기 때문에 신고가 상태인데 그럼 이 종목 밸류에이션 분석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자 수익 이쪽에서 올해 보면 24조 9천억 정도 전후에 올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나 있는 거고 올해 영업이익이 5조 2천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조 정도의 이자 수익을 올려서 영업이익이 무려 5조 2천억이나 만들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5조 4천억 나올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경우에 PER로 따지면 현재 보시면 여기 PR이 나와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 라인을 쭉 보시면 과거에도 계속 비슷한 정도의 3에서 4레벨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정도의 움직임의 ROE 10 정도에 있는 그런 상태이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자산 가치의 40% 정도 전후에 현재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자산 대비 40%라면 적어도 우리 은행주는 과거에도 순자산의 한 0.8, 80%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요 작년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밤노체를 포함한 초우량 대형주들이 시장을 끌어왔다면 지금부터는 금융주와 내수주, 금리나 초기 단계의 주도주들이 시장을 지배할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잠깐 보면 유럽 증시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마감하게 됐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KB금융을 소개해 드리면서 유럽의 4개 국가, 스웨덴, 스위스, 체코 이런 때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4개 국가가 금리를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지난주죠. 앞으로 다음 달에 영국 증시, 영국과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또 금리 인하를 단행하니까 글로벌 금융 정책이 유턴이 되어서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내려가는 그런 시절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걸 보여주면서 지난 주말에 유럽의 독일 증시와 영국 증시와 신국가를 기록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제 신국가 완전 신국가는 아니고 지난 코로나 때 고점을 돌파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골드반삭스가 뭐라고 했냐면 금리나 기대가 되살아나서 해지펀드들이 소비재 매수로 전환을 했다. 주도주가 변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쇼 매니저들 중에서 또 김용환 매니저, 또 김태현 매니저 이런 분들이 또 소비자 관련 종목들을 최근에 화장품이나 미용, 헬스 쪽을 많이 편입을 했는데 성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큰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 초기 국면의 소비자, 금융주가 주도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하나금융주주 강세 다음 달 벨리업 가이드라인이 최종 발표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 벨리업 프로그램은 가는 그 종목들 흐름에 또 좋은 호재 역할을 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변화만으로 주가가 일어나기 가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에는 벌써 올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기업들이 자사주 매수가 16%나 늘어나면서 미국 증시 강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사주 매수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벨리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업들이 얼마나 자사주를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안정성이 만들어질 것이다. 인스턴티브가 나오긴 나올 텐데 그것만으로 기업들이 자사수를 재고 살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는 아직은 물음표다. 최근에 우리 금융주가 가는 것은 밸류 프로그램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의 글로벌 금융 환경이 고금리에서 중금리를 내려가는 단계 속에서 가는 그런 주도주였기 때문에 가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도 은행주들은 열심히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말씀에 마치도록 하고 질문 받아보고 목표지,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주들이 올라가는 장이 쉽게 보는 장은 아니에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어떤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들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금융주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김동훈 매니저님께서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시기에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금리 인하가 언제쯤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시기적인 부분들, 어렵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금융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글로벌 투자들이 보는 대한민국 경제는 앞으로 비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 시스템이 안정이 되려면 그 뒤를 바치고 있는 실물 시스템, 예를 들면 산업, 반도체 산업, 최근에 조선주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계시고 우리 소비주가 미국 시장을 막 석권하면서 음식료 이런 쪽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봐서는 아마 장기적인 어떤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는 9월, 1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연말까지는 한국 정치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 말씀드리고 이 정도 목표치 말씀을 드려보면 1차 타겟 목표치는 하나금융지주 1차 목표치는 7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2차 타겟 목표치는 9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나이는 5만 7천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